많을 땐 20개를 넘겨요. 지금도 사실 뭐 벤치 입장에서는 별로 판딱 차는 부분이거든요. 자, 권혁준의 바스켓 끝. 권혁준 드라이빙 도르파에 이은. 득점이 나왔습니다. 거기에 파울. 한영의 공을 줬는데 살려냈습니다. 권혁준도 자. 자, 이번에 박찬호 선수의 패스가 조금 위험했었어요. 권혁준 선수가 잘 마무리를 했습니다. 상당히 좋은 아래가 해줬던 코드는 맞습니다. 열렸어요. 권혁준 조준했고 꽂혔습니다. 세 개째죠. 권혁준의 공을 끌고 넘어왔고. 권혁준 드리블 하고 드리면서 점퍼 두 점 들어갑니다. 권혁준. 예, 다섯 개째죠. 예, 다섯 개째예요. 자, 경희대학교 다시 한 번 두 점 가볍게 올려놨습니다. 성균권 대학교가 많이 흔들립니다. 아, 잡통 타이머. 예, 다섯 개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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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다섯 개째죠.